우리 이강은 여러분들이 오늘만 아니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기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준 마지막 미션입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기도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이 참 힘들었어요 조금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살펴보니까 다 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어느 날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 지금 응답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본 겁니다 성경에는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때부터 응답받았어요 성경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열두 가지 전략입니다 이게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의 첫 번째 말입니다 그게 넘어간 거예요 지금도 미국의 뉴 에이지 운동은 예수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버렸습니다 네피림 지금도 프리메이션은 접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접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실패해요 바벨탑 저는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성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정신 돌고 돈 열심히 벌었는데 우울증 와버리고 어쩌다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 없는 사람은 공부도 대충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은 미국에 살지 마라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큰일 납니다 로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3단체가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미국이 완전히 지금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말 안 할 겁니다 이 3단체가 완전히 지금 유럽, 미국을 사로잡은 거예요 저는 여기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3장부터 여왕 계시로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왜 그리스도야만 되느냐 하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야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답을 놓쳐버리세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지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해결되는 사실 저는 이때부터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때부터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사실상 그때부터 응답을 왔어요 저는 그 이전에는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응답을 늘 늘었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의 성사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비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담을 헐어버려야 이 잔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여러분이 이 은양만 잡아버리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죠 이게 응답받는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이 문제 계속 옵니다 지금 유럽도 형편없게 되죠 지금 과학자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일본 가봐도 심각합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제가 신문에 봤어요 일본인 80%가 상대방하고 눈을 맞출 수 없다고 일본 신문이 나왔어요 저는 일본 말을 모르니까 성교사님이 내가 보여줬어요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발전된 나라예요 미국도 합니다 유럽은 이미 심각하게 되죠 큰일 난 겁니다 교회가 전혀 이 부분을 여기에 지금 무지한 상태에 대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육신적인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패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게 있고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아는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기도만 하는데 역사이 나기 시작됩니다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요 지금부터 세 가지 평생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 응답을 가져 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특별히 그냥이 아니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응답이 이만한 시간표가 언제냐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이걸 아는 자지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가져오셨으니까 특별한 응답을 주십시오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전 세계교회 무너지는 시대를 맞으십시오 완전히 이런 시대를 무너지십시오 완전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미국 영적으로 비참합니다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미국 영적으로 그어집니다 돈은 있는데 영적으로 그어집니다 이거 모르는 신학교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목사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언양만 잡으면 됩니다 교회 문 닫아서 팔린 교회가 제가 조사연금에도 만개 넘습니다 저 지난번에도 보고받았는데요 교회당은 있는데 목사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디스커션하다 같이 가는 교회가 천 개 남았어요 그 교회당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나머지 교회는 교인 10명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 10명도 아이들은 없고 할머니들 몇 명 비스켓 먹고 옆에 교회 10명도 모이는 큰일 났죠 아니 큰 교회도 있는데요 절대 복음전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죠 미국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응답을 누리겠습니까 저는 이 복음까지 일어난 레퍼넌트 보면서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깨달은 자 한 명이 나오면 하나님이 특별 응답을 가져다 주십시오 뭘 말입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를 만낸 거예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여러분 이거 큰 교회 있는데요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다섯 명 일곱 명 자살했습니다 제일 큰 교회에 성가대 지휘자 자살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 이유를 아는 자란 말이에요 복음 없어 그래요 여러분 신앙상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 외에는 진리도 없어요 그러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나는 교회에 와서 말이죠 쓸데없이 싸우고 말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불쌍합니다 나 속으로 욕합니다 바보 등신 추구야 오 유 foolish person 유 idiot 유 dumbass 죄송합니다 동력이 안 나와요 아니 너무 세게 했어요 그 정도 합시다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는 교회 전부 문 닫고 있어요 자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말 좀 생략하겠습니다 어떤 시대를 만났는 거 하니까 이 시대를 만난 거예요 What kind of age are you facing an age of calamity 이런 시대를 만나서 지금 뭐가 만났습니까 that facing an age of calamity what are the results 제가 다 쓰지 않겠습니다 정신질환자 that I won't write it all but there are so many mental patients 그 정도가 아닙니다 it goes beyond that 우울증 환자 people suffering from depression 그 다음에요 조울증 환자 or people suffering from bipolar disease 그 다음에 공황증환 or panic disorders 꽉 찼습니다 that the world is packed of those diseases 많이 생길 겁니다 and it increases more and more 여러분도 지금 그런 문제에 당해서 복원받은 사람 많잖아요 and there are even some of you who are facing that kind of problem and then receive the gospel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어떤 시대가 오느냐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에 옵니다 뭘 말입니까 next generation next generation 이거 와요 막아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do you understand that there's nothing else more urgent 교회에서 뭐 여러가지 뭐 말하고 불빛 교회 다니지 마세요 that's saying all kinds of things when you come to church why don't you just stop going to church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you don't need that at all that this is what's urgent 지금 이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 응답을 가져다 주십시오 and to those who know this reason God brings His special answers 평생 잊지 마셔야 됩니다 never forget this for the rest of your life 나는 뭐 했더니 응답 왔다 이거 했더니 왔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지간 목사님들 사모님들 간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I usually tell the pastors pastor's wives and even the believers don't go up and give your testimony because that testimony could be alive 하나님 주신 거지 내가 한 겁니까 그렇죠 이 이유를 알면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자 두 번째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 거 하니깐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What kind of answer does God give don't lose hold of this 하나님이 모든 걸 모아가지고 응답하십니다 that God gathers everything together and then drives that answer to you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모아가지고 응답하십니다 And not only does God give you this special time but God brings everything to you 자 성경 자세히 보세요 Look carefully at the Bible 모세가 요셉이 애급을 정복한 거 아닙니다 That Joseph did not conquer Egypt 하나님이 모든 걸 몰아가지고 요셉에게 가져왔습니다 That God drove everything to Joseph 약속합니다 I promise you 우리 Remnant들이 깨달으면 모든 걸 모아가지고 가실 겁니다 Remnants if you realize that God will bring everything and drive it towards you 너무 큰 은혜요 That's such a great grace 저는 여러분 앞에 감사하고 미안하고 부끄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That I stand before here and I'm so thankful so grateful but also so embarrassed and I'm very thankful before God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That this is what God allowed me to know 그러니까 모든 걸 가져와요 That's why He brought everything to me 정말입니다 Really 평생 잊지 마세요 Never forget this 미국 살리길 바랍니다 May you save America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화해야 미국을 살리실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걸 지금 다 놓쳐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몰아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내용을 아는 사람 그렇죠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하나는 모든 것을 몰아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정말 알면 어떻게 됩니까 흙은 무너집니다 유대인들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렸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랐어요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단 재앙 지옥 이길 수 없어요 과학으로 해결한대요 공부할수록 이 문제와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사동 1장 1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세요 이 은약을 잡은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 그렇죠 천명 소명 사명 그렇죠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끝난 겁니다 24 25 영혼 각인 부리 체질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져와 그렇죠 이 축복이 62 62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져왔어요 이 축복이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안전병이 일어났습니까 당연합니다 이 현장이 이 땅 어떻게 사마리아에서 병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여러분에게 몰고 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 병들어 있으니까요 이 병든 자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 어떤 전파를 말합니까 이거는 다른 부분이 아니죠 완전히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단에게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져와요 진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 많으시는데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건 따로 있어요 목사님이 이 체험을 한 번도 못하고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게 없어요 there's nothing else for us to do 늘 돈 걱정하다 죽어야 돼요 중직자분들이 이 축복을 체험을 당연히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와서 늘 싸워야 돼요 그럼 나는 옛날에 집회가 보면요 교인들 보면요 무서워요 눈이 싸울 태세가 돼있어요 그게 신자라고 옛날에 집회가 보면 교회 심각합니다 어떤 장모님은요 예배 시간에 오늘 싸울 제 목적입니다 제가 괜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세계교회 다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흑암을 무너뜨리는 언약 잡을 때 모든 언답을 하나님은 가져가셨다 이거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언약을 놓고 렘런드를 키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렘런드에 전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은 모든 언답을 가져가십시오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세번째입니다 평생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Summit의 응답을 주십시오 언제 말입니까 Those who know goal입니다 목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제1RUTC 운동 1위로 보고 하나님은 Summit의 축복을 가져가셨어요 이분은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성경 지금 전체를 요약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평생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국 살리길 바랍니다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을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영적 문제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은 병도 치유될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게 목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정인으로 세울 겁니다 여러분 동극정 됩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수백 배 많은 것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제1RUTC 운동이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광야에서요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제1RUTC 운동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매라 그리고 벽에도 붙여라 길갈 때도 보도록 해라 누워서도 보도록 해라 뭡니까 완전히 각인시켜라 하나님은 이 운동하는 모세에게 스미스의 응답을 제2RUTC 운동이 뭡니까 모든 학교를 살리는 회당 운동입니다 제3RUTC 운동이 뭡니까 치유와 썸이십니다 제4RUTC 운동이 뭡니까 노바데입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보낼 겁니다 제5RUTC 운동이 뭡니까 제5RUTC 운동이 뭡니까 RUTC란 말 설명 안 해도 되죠 성경 요약엔 단어입니다 제5RUTC 운동이 뭡니까 이 복음이 자꾸만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도록 지속시켜라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마라 노력하라 이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표를 가지고 역사하실 거예요 자 너무 복잡하지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조금 얻어버리면 24, 25 영혼 응답하십니다 2, 3, 7 나라 살리게 됩니다 성경 요약입니다 성경 요약이기 때문에 카드 번호가 아닙니다 계좌 번호 아닙니다 천국 문을 여는 비밀번호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CVDIP를 만드세요 But with this make your own CVDIP Covenant C is Covenant 이겁니다 Actual 1 verse 1, 3 and 8 Vision What is that? 생명,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That you realize what's worth sticking your life on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They've gathered in Mark's upper room And in one accord Devote themselves constantly to prayer Dream Dream 24 되셔야 돼요 24 생생하게 되지 않는 것은 드림이 아닙니다 If you're not thinking about it 24 hours a day It's not your dream 여러분이 24 내가 은약 누릴 수 없으면 드림이 아닙니다 If you're not able to enjoy the covenant 24 hours a day That's not your dream 여러분 24 된 은약을 붙잡으시라 And so 24 hours saying Hold to the covenant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That God give me this last strength 나에게 하나님이 남기던 마지막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마지막 미션을 행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이 미션이 이거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거로 바뀌어요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25 영혼입니다 It's 25 hours and eternity Of how we become more like the image of God Practice And practice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느냐 2, 3, 7입니다 Reaching out to the 237 nations 이렇게 딱 나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 은약 작품은 내년에 달라진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왜 안됩니까 안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라고 딴 거 하는데 잘되는 사람 있지요 그건 가짜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안됩니까 그건 참된 교회입니다 이거 하라고 틀린 거 하는데 잘되는 교회였어요 There are churches that do the incorrect things and yet do well for God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망하는 겁니다 미국 망하게 하는 겁니다 That's the churches that are destroying America 왜 나는 지금까지 응답이 없습니까 How come I haven't had any answers until now 이거 하라고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글을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멸망의 이유를 아는 자에게 특별한 응답을 가지고 가십니다 To those who know the reason for destruction God brought a special answer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아 가지고 가십니다 And God gathered everything together and brought it to those who knew the content 이 복원가 인자입니다 And to those who have this gospel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실 겁니다 And God will raise you as the summit Remnant을 키우는 사람 To raise the remnant 이겁니다 This is it 그러니까 이걸 딱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And so with that you make your CBDIV 세 번째 가세요 Then number three 지금부터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And starting now begin the spiritual war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때에 하늘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And if you begin the spiritual war It's at that time that God sends His heavenly angels 아니 전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왜 보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Why would He send it to someone who's not entering into war But when you begin the spiritual war God sends His heavenly host to you Like Exodus chapter 4 verse 19 That God sent His angel ahead 모세 뒤에서 주의 사자를 그렇죠 여러분의 앞서 주의 사자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체험합니다 내 뒤에서 주의 사자를 가보면 응답 와 있어요 앞서 주의 사자를 영적 싸움하는 사람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요셉의 형들은 육신 싸움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싸움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울왕은 육신 싸움했습니다 다윗은 영적 싸움 다릅니다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들은 육신 전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열한기야 19장 35절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시스기야에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응답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 22절은 뭡니까 다윗이 영적 싸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켰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다니엘 6장 22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영적 싸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4등의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영적 싸움하고 있는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주의의 천사를 보내서 해로당을 불러간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시록 8장 3절 5절에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주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평생 은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 은약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저는 너무 하나님의 응답이 많기 때문에 남의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남의 말을 수첩에 적어가면서 하는 사람은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을 시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에게 이 은약자 보면 세 가지 응답을 볼 겁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육간의 건강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응답 옵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딱 세울 겁니다 그렇죠 이거 누리고 있으면 그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응답 올 겁니다 전도 문이 열립니다 정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안 오면 내가 이걸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반드시 치유되게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전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정인으로 세우고 미국 급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숫자가 작은데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워보는 겁니다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미국 살린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한 명밖에 안 하네 안 믿어집니까 우리가 왜 학교 갑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갑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하러 갑니까 이래야 먹고 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누르게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요즘 곳곳에서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하고 달리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렘대에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만 오천명 등록했습니다 작년에는 다 왔게 만 오천명인데 만 오천명이 미리 지금 등록되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렘넨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전도 큰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류로 기도하세요 알류하는데 참 사단의 방해가 많아요 왜냐? 중요하니까 오늘 알류 가지고 미국 전도 요원 키울 겁니다 한국의 2, 3, 7 센터로 세워서 요원 훈련을 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도하면 응답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힘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감남산에 주신 마지막 힘과 미션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